지금 받으면 될까요? 혹시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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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세요? 네 잘 들려요 와 진짜 팬이에요 와 안녕하세요 심지어 남자 분이시네요? 안녕하세요 진짜 RM형 맞아요? 맞아요 제가 형이에요? 네네네 아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? 와 대박이다 저 지방에 살고 있어요 아 진짜요? 근데요 저를 언제부터 아셨어요? 저 그 런치란다 아 런치란다 와 너무 감동인데 저 형 형 보고 음악 시작했거든요 아 진짜요? 네네 음악하고 있어요 지금도? 네네네네 아 진짜요? 어떤 음악이에요? 저 그냥 그냥 저는 랩은 안하고 네 그냥 노래하고 있는데 혹시 한 소절 불러도 될까요? 오 네네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네 불러보겠습니다 네네네 Will you stay? 들러 가는 저 시간 잘 봐주고 싶어 오 With me Will you go? Will you go? 일단 저는 만약에 지금 동생처럼 노래 잘했으면 저는 랩을 안 했을텐데 저보다 노래를 훨씬 잘하시는 거고 아무튼 아휴 오랜 시간 그 사실 아시잖아요 저를 만약에 런치란다부터 봐오셨으면 제가 어떤 억겁의 세월을 거치셨는지 잘 아시죠? 아 너무 잘 잘 알고 있죠 아 떠나지 않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아 진짜 너무 감동인데요 눈물 날 것 같은데 와 남준이 형 네 형 예 와 마 동생 와 형 내 목소리 모르네? 누구지? 아 모르네 익숙하긴 하더라 아 이렇게 이렇게 깔아야 돼 익숙하긴 하더라 누구지?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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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 누구? 모르겠어요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씨 으하하하하하 아 나 이거 전화 받으려고 와 정국아 몇 시야? 지금 새벽 한 시 반인데 이거 대기하고 있었잖아 정국아 다 알고 있었대 그래요? 야 너 뉴욕이지? 아 저 뉴욕이냐고요? 미국 미국 LA 아 LA야? 네 알았어 정국아 잠깐 설레게 해줘서 고마워 아 지금 목도 안 나오는데 아 나는 노래 부르는 형이 알 거 같아서 근데 모르네 아 진짜 몰랐어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야 근데 새벽에 전화해줘서 고맙다 보고 있었거든 이거 생중계 정국이 정국이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 정국이도 한국 오면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정국씨 한국 오시면 이런 오프라인 이벤트 많이 해주세요 네 한번 저 회사랑 다 얘기해볼게요 그래요 얼른 주무시고 고맙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네 이따 내레이션으로 뵐게요 잘하네 고맙다 드가이 에스 형 고생하세요 가이 아미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세요 저는 이제 씬스러 가겠습니다 씬지도 못했어요 아 정국이도 또 이제 재밌는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알았어요 정국아 잘 자요 네 에이 슬립 타이드 수고하세요 네 그 그